너의 오늘 하루는 어때? 궁금해 내게만 알려줄래 그렇구나 지쳤겠네 겨우 살아내고 있었겠네 웃길 잘했네 꽤 오랜 시간 견뎠네 대견은 고생했어 기특해 버티기가 힘들 때 눈치 보지 말고 다가와도 돼 그래 그러게 내 어깨 내 어깨 비워줄게 어떻게 자리가 많이 남네 더 편하게 기대 서셔도 되겠네 내 끝이 마침 딱인 털어뜨네 이 시각은数에 Amendment 4 액션을 밟고 어제 너를 반죽해 악르 한번 반죽해 힘내라는 말 안 할게 잔 놓은 채 그냥 포기해도 돼 최선을 되기에 지쳐버린 너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기에 내 품에 너라는 채 사랑해라고 말해줄게 이 세상 어디에 또 내 편이 없어 느껴질 때 너의 편이 되어줄게 깊게 달게 차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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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